아 오늘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몇 살이에요?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인데 애그를 해요 첫째가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같이 해줘요 네 맨날 탱탱해요 아니 그러니까 프링크스 사달랄 때 안 사주니까 그런 거 아뇨? 야 니가 날 새자고 게임하다가 날 새서 못 산 거 아냐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왜 자꾸 나가 내 머리야 아니 원래 없었어 살파 하자 이쪽 살파 네 오빠 느낌 좋다 약간 나이 좀 있는 거 같아 그치 화면 안 켰구나 오빠들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당 감사합니다 말 그만해야지 더이상 얘기하면은 비제이 스케어 이렇게 안내 저..저기 1번님 네? 아니니까? 다행이다 안 걸렸어 왜요? 그 혹시 닮은 목소리가 있긴 한데 어 많이 듣습니다 많이..말투도 똑같은데 누군데요? 아이씨 걸포?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니 아닌가? 하여튼 나 걸포님 보면 소송 걸려고 왜요? 걸포라는 그 사람 때문에 게임이 하게 됐거든 아 하하하하 아니 이거 하고 난 집을 하하하하 못 들어가? 하하하하 아니 안 들어가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게 왜 걸포님 때문이죠? 걸포씨하고 저기 혜안씨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안님이 잘못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투하고 말하는 패턴하고 똑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걸포님 방송을 무지하게 많이 보고 하하하하 흠... 예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? 예뻐서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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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년생이에요? 네 거짓말 대답 2초 느렸다 저분 내가 봤을 때 30대 후반 감사합니다 오오 쩍어졌다 아 아니네 둘 다 나보다 나이 많네 아 기분 좋아졌어? 오빠 저 치킨 좀 먹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 저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오늘 치킨 먹기 너무 어려워요 나 이러면 소름끼치는 거 알죠? 네 형님 아 그때 이 친구랑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기혼척 했는데 얘가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? 너무 궁금하다 저 기혼척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저한테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? 아 이상하다 진짜 아 솔직히 말해서 저기 맨날 보거든 아니 걸프님 방송인이요 원래 차례 오빵 내 나이 한 번만 차봐요 음... 38? 감사합니다 와 이게 감사합니다예요? 어... 74년생? 74년생이면은 74... 88... 74... 88... 47... 47... 47밖에 안 돼요 아 근데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 아 깜짝이야 뭐야 누구야 아 걸렸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님들 자리 이동 오우 쏜다 쏜다 차소리 차소리 도로에 차소리 오우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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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에 차소리 기절 나이스 와우 2번님 캐리 완전 잘해 완전 잘해 님들 따라오세요 거기서 그렇게 맘 편하게 먹으면 안 됨 지금 애들 다 들어오고 있는데 2번님 그만 먹어 어? 하하하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들어가야 돼 잇들 이거 자그장 닫히면 좀 아파서 우리 1번 핀 갈거에요 아잇 오허이 아이쿠 아이쿠 몰라 몰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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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애들 왜 저 기다리고 있다 오 싸운다 쟤네들 아이구야 아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 한 판만 더 하고 시작할까요? 시작할까요? 어디요? 지금 한강 하신가 보네 초대받아 주시네 지금 한강 하신가 보네 초대받아 주시대 한강을 오오 안녕하소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번 나와라 오빠 네 어디가나요 어떡해 오빠 왜죠? 네? 갑자기 오빠 4분님 아까 왜 1, 2분이 몇 살 같애요? 말을 안 하시는데? 아 오늘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몇 살이에요?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들인데 개그를 해요 누가 잘해요? 둘째? 첫째가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해줘요 맨날 퀴케 죽이지 말라도 왜 자꾸 나를 죽일지 이해가 안 나 아니 그러니까 프링글스 사달랄 때 안 사주니까 그런 거 아뇨? 야 니가 날 새자고 게임하다가 날 새서 못 산 거 아냐 아빠가 잘못했네 게임하느라 지배라 으흑 아야야 아아아 뭐야 아하하하 아 아 누가 나 때렸어요 나이스 나이스 언니 이걸로 밥 마시는 거 사드세요 아랭님 감사 아 못들어오어 아 잡았는데 자기장 못 들어오나? 난 못 들어가 와 뭐야 아 안되겠다 집에서 있어서 안되겠다 이분님 거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뒤에서 왔다 아 못잡았어 조끼가 없어가지고 뒤에 와요? 보여줘 조끼가 없어서 이쪽이 뭔가 집에 들어갔나? 님 빼고 네 명 앞집 하나에 왜 맞은 편지 저거 뭐지? 스채다 한 명 죽었다 건너지 한 명 나왔다 건너지고 온다 아야 나 안보겠다나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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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와 1때리다 우와 살리겠다 구상 구상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 아 1대1 집에 들어왔다 응 아 이거 바깥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바깥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1대1 와 아 아 1대1 와 파이팅 이거 집이 엿ięcy 아 아 놀랬냐 아 combining 화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너무 재밌다 아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왜요? 진짜 반가웠어요 아까 나 처음 오자마자 알았거든 아 신기해서 말 알아봐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소송하실 거 아니죠? 소송 소송할 거예요? 태안이면 돼야 되겠다 아 진짜 떠넘겼다 동생 나 들어갈게 저도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제 조심해 고마워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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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